0497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테마는 신용평가사이, 가,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은, 은 동사는 1991년 6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계 리딩컴퍼니로서 신용정보협회 기준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전국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으며, 민상사채권사업부는 전국 40개 지사로 구성, 금융통신채권사업부는 본사를 중심으로 11개 금융통신채권부로 구성듬. 기업개요 대시 신용조사업 영위를 위해 1991년 6월 설립되었으며, 1998년 7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아 현재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부분의 매출이 채권추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영업, 관리인력 보유로 민슬래시 상사채권의 수주랑 극대화하여 매출신장 도모 대시 2017년 경북, 광주서구, 서서울, 대전중부 등 4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 본사 및 부산지사 외 41개 영업망을 통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용조사 및 민원대행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채권추심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행복드림금융대부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수준의 매출규모 시현 대시 판매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누적된 부실채권의 채권추심, 종속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현 수준의 매출규모 시현할 듯.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마감,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총액은 173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36위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상장주식수는 1430만주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퍼은 17.93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7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4.69배, 2580원이며 배당수익률은 2.48%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1번지억원, 100억원, 12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원, 103억원, 99억원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5번지 93%이고 유보율은 365.4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6 더하기 0.9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1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고려신용정보의 종가는 12,100원이며 주가가 고려신용정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종가는 12,100원이며 주가가 고려신용정보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고려신용정보은 거래량 20만 1,40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3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3만 5,3604조, 키움증권에서 3만 2,245조,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7,349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7,900열도조, 한국증권에서 1만 6,900신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445조, DB금융투자에서 4만 9,468조, NH투자증권에서 2만 5,588조, 한국증권에서 1만 9,108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2,8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2,6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9,55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사 관련주 고려신용정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